오늘은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할 여성의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면 의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필라테스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전문인력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필라테스 강사 아무나 한다 돈만 내면 자격증 바로 나오미라는 질문의 답을 하는 실제 현직 필태 강사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다 아무나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필라테스다. 지금은 필라테스 지도자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졌다. 돈만 주면 주는 자격증이라는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맞는 말이라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필라테스 강사들도 인정하는 게 바로 필라테스는 개나 소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필라테스 강사가 꾸민 여자들이 얼마나 대가리 비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죠. 필라테스 강사에 관심 있으면 필라테스를 배워보는 게 먼저겠지? 라는 놀라운 글을 보시죠. 필라테스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여자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게 낫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냥 개나 소나 필라테스 해볼까라고 뛰어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필라테스 집 가까운 데서 한 번 무료 체험 받고 자격증 취득하려 협회 가려고 라는 식의 진지한 그녀의 고민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게 쉬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성시대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검색해보면 강사에 관심이 있어서 무료 체험해 보러 간다는 여시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고 여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필라테스 강사 진입장변 났냐는 말이라는 사실. 아는 여자 전공도 다른 쪽이고 평소에 운동 관심도 없었는데 필라테스 강사됐다 이거 뭐지? 어 맞아 동네 일진 여자들 다 필라테스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같은 여성들도 인정하는 게 필라테스는 개나 소나 하는 직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 친구 분점 내게 있는 필라테스 샵 원장인데 강사는 존나 예쁘면 된다 개나 소나 하면 됨. 이라고 현직 근무자도 필라테스 강사는 개나 소나 한다고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어쩌고 필라테스 자격증 따는 게 어렵다 아무나 주지 않는다 이 연병을 떨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그리고 그런 필라테스 하는 여자들의 최종 테크트리가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게 없는 여성시대에는 결정사 하는 여성들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고 필라테스 강사 4년 차인데 결정사 소개팅 나갈 때마다 현타 온다. sk단위는 대기업 남자 만났는데 내 직업에 실망한 느낌 들어서 개빡쳐. 30살부터 맘 잡고 필탭에 와서 강사 시작했고 모은 돈 없어도 몸매 얼굴 잘 꾸며 놔서 경쟁력 있다 생각했는데 한남들 결정사 소개팅 나와서 나에게 흥미 없어 보이는 동태눈깔 하고 있으면 현타 오지게 와 진짜. 필라테스 강사 성혼을 꿈꾸는 여성시대 회원하이 나도 개인 필태하는데 결혼하기 쉽지 않아 우리 힘내자. 라는 식으로 나이 30살에 모은 돈 한 푼 없지만 몸매 얼굴에 돈 쳐발랐다고 sk남성에게 설거지 당하려 허버허버 결정사에 가는 필라테스 강사의 모습. 그녀들의 테크트리가 딱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학창시절에는 공부 같은 거 하지 않고 인생계 막장으로 남자 막 만나고 유럽여행 허버허버 다니다가 30살 먹고 결혼에 급해져서 못 배운 여자도 할 수 있는 직업 찾다가 sns에 몸매 올리고 관종짓 하는 거 본인도 하고 싶어서 필라테스 강사 선택하고 필라테스 강사로 버는 돈 족족 얼굴 성형과 몸매에 쳐발라서 호구 퐁퐁란 만나 설거지하는 완벽한 루트로 인생플랜을 짜는 여성들의 모습. 여러분 명심하세요 학교 다닐 때 구경수 예습 복습 철저하게 공부하던 똑부러진 여자는 절대로 필라테스 강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개나 소나 다 하고 있어 특히나 날라리 같은 여자애들. 이라는 이 말을 보시면 여자들 사이에서도 필라테스 강사가 어떤 취급받는지 알 수 있죠.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저런 여성을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심한 그녀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몸매 유지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연애용은 괜찮지만 결혼용 여자는 아니다.